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의 사람들은 행운을 꿈꾸며 금강을 찾아다녔습니다. 언날 광산을 파헤치던 한 부류의 사람들은 천실만곡 끝에 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삽과 곡괭이는 닳고 먹을 것도 떨어져서 다시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금강을 발견했던 사람들은 기쁨도 잠시 금강의 존재를 득힐 것을 우려해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광산으로 돌아갈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곡괭이 들고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금을 발견했나 보군요. 저희도 그곳으로 데려가주면 안 되겠소. 금강을 발견한 사람 중에 그 누구도 금강에 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기에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 금이라니요. 무엇을 보고 하시는 말씀인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광산에서 돌아온 당신들의 얼굴에 희망과 설렘이 가득하니 그것이 금강을 찾은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이겠소. 얼굴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어서 쉽게 감출 수 없습니다. 행복과 기쁨, 희망과 용기와 같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마음의 정원에는 꽃이 피어납니다. 마음을 아름답게 가꾼다면 우리의 인생도 황금빛으로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